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외부에서 일을 보시다가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특히 생각이 나서 우리나케 뛰어가서 그곳을 가봤더니 별일 없이 놓아둔 자리에 휴대폰이 그대로 있다든지 미장원에 갔는데 시간대가 많이들 이용하는 시간대라서 의뢰의 한두 시간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샵에 들어섰는데 평소 같으면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무슨 일로 여러분이 간 날은 대기 없이 바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었다든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언급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또 경험하는 일들이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어떤 전조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때 운을 잘 잡고 상승운으로 여러분들의 운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특히 이런 식의 들어온 이 운을 내 운으로 잘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돼지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재주라든지 재능, 자격증, 기타 다양한 방면에서 남다른 기술이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하시는 일에 성추나 또 나아가서 돼지띠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이 오후 늦게 은행을 방문했는데 대기 순번이 늦어서 시간이 없는데 언제 기다렸다가 업무 볼까 하고 근심하던 차에 창고 하나가 갑자기 열리면서 일처리가 갑자기 빨라지고 그래서 무사히 여러분들이 시간 내 일을 잘 본 그런 경우라든지 급하게 택시를 잡아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내가 기다리던 그곳이 바로 도착 목적지였던 택시가 내 앞에 멈추고 승객이 하찮은 바람에 또 쉽게 택시를 잡아 탄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집에 떨어져 있던 어떤 상품을 일부러서 일을 한다든지 아마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경험하신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은행 업무를 신속하게 보신 후에 속으로라도 아 오늘 재수 참 좋았어 라고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운전 중에 별것 아닌 것이고 그냥 서로 이해될 그런 상황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을 때 상대가 과민한 행동을 보여줄 때 아 오늘 참 재수 없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 재수 즉 재물은수와 운을 차고 혹은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혼동 안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죠. 재수나 운이나 좋으면 되는 거니까요. 재수가 좀 미시적인 카테고리라면 운은 그보다 상위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그런 운세작용이죠. 재수가 강론이라면 그래서 운은 원론인 셈인데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재수라는 것은 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운과 상호 연관성을 깊게 맺고 있어서 오늘은 바로 이 운세에서 가장 상위에 가장 포괄적인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느 날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암호게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요? 흥얼흥얼 하셔서 좋은 일 생긴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100% 큰 운이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사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에 잘 흥얼거리지 않는 타입인데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흥얼흥얼 한다든지 중얼중얼 유행과 리듬이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고 있다면 100% 또 같은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은데요. 이 영상을 또 들으시는 돼지띠 분들 중에 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사시면서 자신의 그 삼재기간이나 9수 넘어갈 때 사주가 좀 민감하게 운세에 영향을 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다음 또 시기가 올 때 말이죠. 그런 시기에는 항상 수비적이고 방어적으로 자신들의 운을 뺏기지 않게 그런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또 참 좋죠. 우리 몸이 참 신기해서 사주의 주인들인 우리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마치 그 온 몸의 세포가 활성화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들어 우리들이 뭔가 숨기려고 해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제삼자들이 안색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요사이 무슨 저 사람한테 근심거리가 생겼구나 하고요. 큰 대운이나 아니면 정체되어 막혀있던 그런 운이 풀리는 그런 시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작은 전조현상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기가 일상인데요. 그래서 정작 운이 바닥을 친 후 상승운으로 전환된 시점에도 자신의 운이 앞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혹은 운이 지하실에서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갖는 무기력으로 더 자신의 운을 가두는 그런 분들도 주의해서 보게 되는데요. 나비효과라고 하나요? 작은 미동이 큰 폭풍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칠 텐데요. 저는 이유 없는 나비의 날개짓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래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동안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안 들어와서 마음고생을 주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원금과 이자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돈이었지만 무슨 횡재수라도 찾아온 것처럼 기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업 때문에 또 바빠서 신경을 평소에 잘 쓰지 못했던 여러분의 자녀가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또 그런 자녀들에게 어깨 두들겨주고 또 용돈이나 좀 올려주면 되는 자녀가 만든 그냥 기분 좋은 하나의 경사로만 이해하시지는 않는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언급한 이런 것들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큰 운이 들어온다는 미리 신으로 보여주는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재수라고 하는 이 재물운수가 예를 들어 하유의 개념인 조례나 법규라면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운이 풀리고 막힐 때는 그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운의 작용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이 막혀있을 때는 단지 사업 운의 정체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과는 별로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과 시비나 구설이라도 경험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이 막혔을 때 이런 말 한두 번씩 내뱉은 경험들 없으신가요? 일이 안 되려니까 되는 일이 없어 라고요. 이 말은 운의 작용이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사시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운이 들어오는 그런 징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운이 정체되어 있던 그런 운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는 그런 형국으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재물로 인한 크든 작든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는 경우 혹은 못 받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큰 운이 서서히 들어오는 징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큰 운이 시작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인데요. 둘째, 외부에서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든 작든 이 친절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인덕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작이라 의미가 있거든요. 셋째는 평소보다 여러분들께서 숙면을 하는 날에 또 숙면하는 날이 잦아진다면 또 무겁던 몸이 가벼움을 느낀다면 마찬가지로 큰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넷째는 거울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또 옷 매무새를 이전보다 확연히 많이 한다면 마찬가지로 운이 들어온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섯째는 지갑을 여러분들이 열 때 마음이 무겁지가 않고 가볍고 즐거워졌다면 또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갑을 연다는 것은 소비하게 되고 지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돼지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사업의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한다면 그것도 운이 바뀌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단지 매출이 몇 퍼센트 증가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의 발목에 있어서도 결국 그런 운세가 미친다는 얘기죠. 영향을. 이렇게 되면 사업에서의 우우적으로 반전된 그런 운세가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돼지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인생에서 운이 크게 발복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기에 더 분발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대응해야 될 그런 운세 대응 전략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시기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운이 제대로 여러분의 운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돼지띠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셨다가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피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집 조문은 피해야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용건 위주로 일을 보시고 그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좀 빨리 나오시면 좋고요. 둘째는 산후조리 혹은 산모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면 좋은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라면 시간이라도 좀 길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오신 후에 바로 샤워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셋째는 동거래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 하면 좋은데요. 꼭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시기라도 최소한 미루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넷째는 이 시기에 정말 누군가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도 절대로 다툼의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피하시고 안 엮이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바보가 돼도 좋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이건 꼭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활 속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혹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무슨 기기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기사가 방문했는데 일을 마치고 수료비를 청구하는데 3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청구한다 하면 누구나 불쾌하죠. 그 순간이면.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다른 때가 아니고 제가 언급한 대로 운의 전조현상들이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손에 빨리 쥐어주고 얼른 그냥 집이나 사무실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보 짓이 아니라 자신의 큰 운에 애군이 침범치 못하게 하고 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는 최고의 운세 전략인데요. 나중에 손해본 2만원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운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타고난 강한 생활력이 돋보이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돼지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자신의 운세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크게 돼지띠 여러분들이 발복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런 시간들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운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중년들의 행복한 생활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각종 고급 알찬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